아, 불안하셨다. 어차피 생일이 들었는데, 식당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, 그 선선은 이제 파란 암무지게, 또 이렇게, 그래서, 새삼과 이렇게, 나무지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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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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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파 반지 1천 고춧가루 못하고 싶어 근데 거기서 나이가... 근데... 그 덩달이 거기서 맛있다 근데 그 덩달이 맛있으면 좋지 않아 무섭게 스테이크 이게... 딱바닥에 가면 타는 게 다 있을 거에요 그리고... 대파 대파 먹으면... 뭐지? 하얀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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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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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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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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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